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이 너의 소망이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사모하느냐 주님이 소망하시는 그 그것을 깨닫느냐 우리 주님 소망하시는 것 그것을 소망하여라 무엇이 너의 소망이든지 우리 주님의 소망이 되게 하여라 여호와의 소망 안에 살아가야지 전국의 길을 가니라 나의 소망이 여호와의 소망께 속하겠습니까 그래야 천국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의료운 길을 가야지요 주님의 공의의 길을 가야지요 아멘 어렵습니까 기도하세요 주님의 공의의 길은 사랑을 이루는 것이죠 어떤 사랑 영광의 여호와의 성품을 담아가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극률이 여기고 용서하고 죄질을 버리고 겸손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죄를 버리고 극률이 여기고 요하의 라파를 늘 사모하고 요하의 이래를 구하고 요하니씨 요하 이름을 소망하는 그것이 소망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죠 요하의 이름을 소망하고 요하의 나라의 의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바로 나의 소망입니다 다 8 9 9 9 10 10